나루미 모터스의 1톤 포터 600 플러스는 기존의 현대 포터 슈퍼캡의 적재함 보다 600mm가 더 길어진 적재함을 장착함으로써 화물차, 냉동탑차, 윙바디, 내장탑차 등 포터 1톤 기본 샤시에 다양하게 제작 출시되고 있습니다. 포터 슈퍼캡의 축간거리 400mm 연장, 적재함 600mm를 더 연장하여 경쟁차종의 1.2톤과 동일한 적재함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은 물론 화물운송사업에 높은 수익을 안겨드릴 것입니다.